처음 해보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저도 첫 공연하는 것 같네요. 아 긴장돼요. 튜닝을 잠깐 잡아뵙겠습니다. 다음 노래도 신곡입니다.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시를 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면서 쓴 노래입니다. 제목은 저 꽃잎은이라는 제목이고요.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 저 꽃잎은 떨어질 시간이 다가왔네 저 꽃잎은 떨어질 계절이 찾아왔네 하나하나하나 손을 흔들려 하나하나하나 눈물을 내면 하나하나하나 고기에 가면 열매를 맺네 하나하나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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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